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메이플 속세에 벗어나서 이게 받아보면서 여기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좋다 뭐해? 어! 두단이 왔어요 듀이루 여기서 뭐해? 모바일 방송 중 완전 신났네 너무 신났어 안 지실? 근데 진짜 너무 초췌하게 생겼어 아니야 너무 초췌하게 생겼어 똑같아 똑같아 응 아니야? 아니야? 응 아니야? 응 아니야? 응 그래서 뭐하고 있어? 나 모바일 방송하고 있었지 힐링? 규일 완전 진짜 신나는 게 완전 보이네 나 힐링 중이야 시청자석 개오르고 있대 중대 발표 뭘 중대 발표야 형제 무슨 중대 발표야 왜 소통해? 난 구경하고 있어야겠어 아 왜? 아 네 뭐 중대 방에서 로만 2020년이 가지마 듀군이네 가지 말래 너 가지 말라고? 어? 방송에서 봤던 티셔츠네? 이거? 사람들 이거 보고 듀팡 티셔츠래 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뭐 듀팡 티셔츠래 그냥 남자 여자 입은 다 듀팡이래 앞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100개래 여기 올라가긴 해요 여기 올라가면 100개래 여기 올라가면 100개래 낮아 봐라 하면 500개? 각방이면 한다 너 각방이라는데? 갯벌에서는 오바고 도로에서 한 번 할게요 도로에서 가능? 하하하하 가부가 500개 추가래 천 개야 어디로 가야돼? 도로로 가야돼? 일부 타를 보고 싶어 맞아? 여기 여기 내려오잖아 여기 내려오잖아 아 나 나 내려와 나 앞으로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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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뭐라고 웃기냐 다 자고 있지 응 그럼 언제께나 아 아 아 됐다 핸드폰은 별로 안 좋네 그니까 나 왜 이렇게 튕니다 채팅창 어질어질하다 나 또 또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네 뭘 기단히 입술이 지워져요 아 아닙니다 안 지워졌어요 둘 중 아무나 상대 이름 넣고 유단 444 리액션하면 한 사람 천 개 4.. 444? 나 니껄 우리 둘만 아는 황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주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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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단이가 했네요 그럼 저도 할까요? 근데 잘 몰라 가사를 가사를 잘 몰라 야 라고 해도 돼 내꺼 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주단아 주단아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늘부터 내꺼 해 엮겹다고? 봉단 내려님이 별풍선 10개를 얘들 다 언제 일어나냐? 이제 일어나도 되지 않았나? 배고파 뭐 먹고 싶은데? 삼겹살 듀이루 배고프다니까 진짜 배고파 삼겹살 빨리 먹고 싶어 내가 또 요리해줄게 어때? 좋 치 그치 요리해줄까? 뭐 먹고 싶어? 말만 해 진짜로 호텔 셰프 느낌이에요 추워 추워? 추워 괜찮아? 난 괜찮아 근데 반바지 뭐야 추울 것 같은데? 나는 괜찮아요 자 그럼 고맙습니다 녹화를 시작하구요 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김치볶음밥 그거 만들려면 좀 걸려 왜? 요즘 좀 들어갔거든 아아아아 어 테스트 한 번 해봐도 되나? 이제 뭐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? 테스트? 음.. 방송에서 좀 그렇고 ㅋㅋㅋㅋㅋ 안돼 아직 못 만들어 원래 만들어준다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왜 사라졌어? 요즘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여보 봐 세 개 크다 어디? 하얀색 세 엠? 왜? 애니비아라고? 여기 겜블리들 많네 나보고 리스한구 같냐? 리스한구? 뒤에 나무보고 엘리니아래 진짜라고? 아 진짜 리스한구잖아 완전 저게 엘리니아 그러면 여긴 헤네시스야? 응 여기 여기 리스한구지 남아 놓기나? 듀단이 없다 죽었다 듀단이 없다 너 찍을게 아니야 커지고 좋아 와 근데 배경이 진짜 완전 좋아 완전 이뻐 나중에 이거 다시 보기 봐봐 와 지금 배경 와 길도 이뻐요 길도 꼬불꼬불하니 되게 이쁘다 배경이 아 저 인스타 감성 잡으러 간다 아 여러분 지송 진도 오니까 어때? 진도? 난 여러번 와서 인스타 감성 여러번 와서 그래? 와 난 완전 신났는데 아 여기 진짜 이쁘다 여기 되게 헬링된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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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너 찍은거야 슥 듀이루 슥 듀이루 하고 나와봐 듀이루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내가 잡을테니까 오빠가 나와봐 내가? 어 하려실까? 쑥 안이루 하하하하 재밌네 으 이뻐 아 아 끼움 배고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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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하하하하 이걸로 그거 만들 수 있어 영구 없다 그니까 해볼게 봐봐 으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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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해봐야지 해봐 먹었어? 안돼 같이 해야된다고 같이 해야돼? 응 눈물 됐어? 하나 둘 셋 으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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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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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바람초다 입술에 기묻었다고? 네 어? 선생님 이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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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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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깨우고 올까? 내가 깨우고 올게요 안전인데 아까 그 게임이었어 뭐야? 아유 자고 잘한다 뭔 소리야 안양아 너 자고 있었잖아 나 소리 다 들린다고 여기서 아퍼 근데 아까 두 달이다 깨러 왔는데 묵땅 열덩이 이렇게 해서 이러고 그냥 다시 가더라 난 눈 뜨고 있었는데 아니 아무런 소리도 안 나가지고 다 자는데 이러고 그냥 가더라 무슨 소리야 나는 굳이 깨우지 않는다고 저 사람 우결증이야 저 사람 오빠 내가 봉투가 한번 밟은 거 같아? 아니요 내가 봉투가 한번 밟은 거 같아? 이러지마 평창으로 봉투가 진짜 곤란하네 정말 곤란하다 진짜로 카메라 위치 좀 잡아요 오빠 난 너무 센터에 있는 거 아니야? 나한테 굿쟁이 있었어 굿쟁이 있었다고 굿쟁이? 늦었어 응 미안 어떡해 어떡해 나만 보여줘야겠다 줄 줄 킹 우리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인 아니 말을 못 하겠어요 사람들이 뭘 이렇게 몰래 친해요 몰라든 엮어가지고 뭔 말을 못 하겠어요 구단아 요즘 왜 이렇게 편의점 출근 안 하는 거야? 아마 요즘 로스트아크 하느라 미안 빨리 빨리 늦지 말고 오라고 이렇게 편의점에서만 그래 왜 이렇게 편의점에 간편 찍으러 가야지 정단에 왜 그래 다 키갈 키갈 그만하세요 그렇게 보고 싶으신다면 타겠습니다 한 번 한 번 더 그러시면 혼내주겠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그렇게 내야 돼? 피아노스잖아 그래야 너 역겹자라 피아노스인 줄 알았어 아파 왜 아파 미쳐가지고 왜 이렇게 깜짝이야 암해졌어 와 진짜 여러분 이거 왜 까지 없지? 통화하면 나음 그만해 암에 한 번 해줘 그냥 해주고 눈내버리자 다 나왔습니다 됐습니까? 다들 일어나 있구만 일어나 있었다고 말했지 일어나 있었다고 말했지 제이크나 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마토 지켜 마토 지키라고 머리상태의 명초 또 이름으로 쓰는 건가? 아니 자기 이름은 안 돼 이 동계 아니야? 이 동계 뭐라고 난가요? 랩 진지단 멀리서 와서 고생 많았고 업결 그만하려 했는데 1박 1 지켜보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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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진짜 안 사귄다 했는데 영화 보는 거나 풀 마시는 거 들으켜서 사진 온다 오면 서운해할 거 1 우 진지단 선생님 사랑해요 저는 언니가 너무 좋아요 8년법 말고 저랑 사귀어 주세요 실제로는 착하다 급하는 과학이다 2화 내놔 주단아 오늘 더 친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야 항상 못 듣면서 방송해줘 느낌표 만나서 반가웠어 오늘 너무 즐거워했고 다음엔 김치볶음밥 만들어줄 아니야 누구야 형 누가 되삼쳤네 근데 여기 댓글도 달려있어 누가 댓글 달았어 댓글 달았어 어? 키키키키키 학방 가나요? 레알 키키키 벌려들 긴장하나? 웃금방 오나 야 이거 파 나 너무 우결중이야 에이 네 멀리서 다들 와가지고 다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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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